,,, , ,, 형, 형, 형. 우석이 얼굴 너무 줄인거 아니에요? 저거. 제 1이 형. 제 1이 형. 제 1이 바보라고. 제가 동기해요. 제 1이 어딨는데? 제 1이 어디 있는데? 지찬이 옆에 있잖아. 아 저기. 뭐야 지찬이 보다 얼굴이 작아. 제 1이 어디 있는지 못 사 놨어. 저거 봐요. 혼자 더 할게. 물건을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이건 제가 했는데 다른 형들 진짜 잘 나왔던데? 형들 너무 만족하던데요? 오스타 촬영은 했죠 어디서? 근데 원본이 정말 80년대 잡지 화보 있죠? 그 모금까지 하자 우리 콜라 이쁘게 오는 길 여전히 잘 전해 이리와 함께 한참을 마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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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ould you say more than that? Daddy, I am fine! Are you so excited? Yeah. I wanna go to a toy. This is Sato new player of Sanjay put in. Shinto.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뮤직비디오에서 구성한 것과 희생달 된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모두 청구한 걸을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appy Birthday, Ashley. Happy Birthday, Ashley. Hope it's a good one for you. Happy Birthday, Ash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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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le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Ashley. Happy Birthday, Ashle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hen nię simply 왜 오늘의 주인공인 에브리 에이수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에이수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하게 돌리고 있는 오늘의 반응이 가지고 우리 유배론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유배론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유배론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에브리 에이수리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걸 넘어 주시면 되죠. 이제 함께 보러 보러 오겠습니다. 우리 유배론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유배론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배론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유배론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